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습니다. 내 자식들에게, 내 부모들에게, 내 친구들에게, 교회에서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. 다 비록 잘 못 살았더라도 60점짜리, 70점짜리 인생을 살기 못했다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지난 1년만, 특히 남은 이제 최 30몇일 이 삶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덜넘이 인생에서 벗어나서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, 우리 국가 앞에서, 국민들 앞에서, 내 자녀들과 손주 앞에서 정말 마지막 남은, 국가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,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. 감사합니다.